안녕하세요 다익별당 일요일 아침이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일요일 아침을 영상을 찍지 않으면 너무너무 서운한 아침이에요 제가 편안하게 영상에 담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한 시간인데 이때 하지 못하면 뭔가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은 것 같은 아쉬움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아파트 초경수나무들이 한 끗 초록한데 아주 자세히 보면 이 파리들이 가을이라는 잎에 물들어가는 것도 살짝 엿보이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 초록이 곧 붉음과 노랑으로 그리고 갈색으로 변화할 시간들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제 거리대 앞에는 얘는 미국 단풍 또 저쪽에 잎사귀가 작은 아이는 한국 단풍 아우 단풍나무 역시 품격은 한국 단풍의 품격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지조가 있는 것 같고 아 멋있다는 생각이 편파적인 이런 걸 국수주의라고 하죠 아우 이런 단풍들이 색깔을 입을 시간이 곧 가까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거리대 다육이들은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저 아이들이 물들기 전에 물이 들어서 이쁜 거는 우리가 먼저 할 거야 라는 그 사인으로 아우 정말 이쁘게 물들었습니다 지금 제 앵글 안에 비춰지는 요 정도의 거리대가 미니 거리대 중에는 작은 사이즈에 속하고 여기에 사이드로 또 바구니 두 개를 걸었죠 이 합쳐서 이 다육이가 대략 세워보니까 20개더라구요 그래서 앵글 안에 비춰지는 요만큼이 20개의 다육이가 주는 행복이구요 여기서 보는 요 색감과 돌려서 중형 사이즈의 거리대에 담겨있는 다육이 수 물론 이 안에 어떤 다육이가 담겼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시각은 시각적 효과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냥 제가 키우고 제가 담아놓은 요 안에서 30개의 다육이가 주는 행복 왼쪽은 30개 오른쪽은 20개 합쳐서 50개의 다육이가 주는 행복을 9월 25일 일요일 아침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요 정도의 다육이만 딱 키우고 있다면 별로 성가시지도 별로 손이 많이 가지도 우리가 가볍게 키우고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요 정도의 양으로 끝나는 다육이 키우는 다육맘이 아주 극히 적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안방 창틀에 가면 또 거기에 한 30-40개가 있죠 또 저쪽에 지금 창틀 난간에 지금 살짝 보일 거예요 베란다 앞에 생로 숙하고 있는 또 다육이들이 대략 한 10개 있을 테고 또 키핑장은 훨씬 많은 다육이가 있잖아요 키핑장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서 살펴주고 물 필요한 아이들은 물도 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같지 그렇게 무방비로 내도록 그냥 맡겨진 아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기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요만큼의 50개의 다육이가 주는 행복을 지금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다육맘의 그 다육이 키운 연차가 저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걸쳐진 다육맘이라 수준이 요로요로 합니다 화분도 그냥 평범하고요 플라스틱 화분에서 이제 자기 화분으로는 다 옮겨진 상태예요 이제 플라스틱은 별로 제가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화분은 가성비 좋은 화분을 사서 심어주는 정도까지는 와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요 정도 연차라 화재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또 팬지 얼굴 3개가 합식해서 끝끝내 요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쁨을 줘요 라고 그리고 이건 제가 영상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제 상태는 이래요 저 화재 안 키워보다가 겨울에 지난 2월이었죠 그 다육이가 방울방울 언니 키핑장에 가서 선물로 받아왔던 화재였는데 와 그렇게 빨갔던 화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콕 집어서 언니 저거 줘주세요 하고 데려왔던 그런데 베란다에서는 너무 웃자라서 여름 되기 전에 싹둑 잘라가지고 새순을 받았는데 그 새순 받은 아이가 첫 가을을 맞아서도 이렇게 빨개지고 앞으로는 불이 날 만큼 더 빨개질 건데요 저것도 이쁘고요 요선스타 한 번도 이 아이가 안 이뻤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아이가 한 번도 심심했던 적이 없었고 데려올 때도 이뻤고 이렇게 빨개져서 이쁘고 안 빨개져서 좀 빨감이 흐려졌었을 때도 저는 이 아이가 이쁘더라고요 그건 저의 기호일 겁니다 제 기호가 이런 수영의 선스타를 좋아하는 저의 기호가 반영이 돼서 이쁜 거지 다른 분들한테는 뭐 그게 이쁘니 그저 많은 크라슐라 속에 속하는 하나의 다육이일 뿐이지 네가 그 애밖에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말해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쁩니다 그냥 1년에서 2년 사이에 걸쳐진 저는 그래서 가을에 가을이 시작되면서 다육이 개수가 이렇게 많은 건 전 또 처음입니다 지난 9월 말에는 거리대 이 하나의 거리대 속에도 다 채워지지 않는 정도의 다육이였거든요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의 일부와 거리대 한 개에 채워진 다육이만으로도 저는 환호했고 기뻤고 신기했는데요 이제는 이제는 많아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색깔도 진해야 되고 뭐 그럴 때 더 많이 환호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저 원래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말이 많은데 오늘 아침 그래도 어떤 스토리를 담아서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다육이 거리대 저는 여기만큼까지밖에 못 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래도 한 이 정도의 한 50개의 화분만으로도 충분히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다육이라서 한 50개 정도의 범위를 정해놓고 키우면 이렇게 즐길 수 있어요라는 어떤 기준을 보여드리고 싶다거나 할까 다육이 개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순간에는 많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개 키우면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거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서두가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50개가 아니고 캐핑장에도 한 100개가 넘어가는 다육이가 있고 창틀에도 있고 베란다 난간에도 있으니 저는 조금만 키우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이만큼 늘려봤더니 어떤 사계절 보내오면서 어떤데 내가 뭐하고 있나 다육이에 치여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육이가 있는데 또 새 다육이가 계속 눈에 들어오고 하는 저를 보면서 많이 다독였어요 이거 과하면 과유불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5월 말 이후 2월 3월 정도 오면서는 절제하기 시작해서 5월 말 이후에는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많이 자제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캐핑장 테이블에 아직 자리가 있고 캐핑장 들어가면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다육이를 전혀 구입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앞으로도 더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닭이 키우는 즐거움을 누려가 볼까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이 크리스마스 옆에 까라솔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느 유튜버님이 까라솔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크셔서 그걸 영상에서 많이 말해주셨어요 까라솔 이쁘죠 꼬집하면 이렇게 많이 많이 풍성해져요 라고 말했던 그분의 낭낭한 목소리에 저도 이끌려서 까라솔 꼬집기도 해보고 키워가면서 이쁘다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해주는 유튜브님이 별로 없네요 그분은 이미 계도로 많이 올라서서 더 많은 다육이 더 다양한 다육이 더 이쁜 다육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안내하다 보니까 그쪽을 다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1년 남짓 넘은 다육별당이 이 정도의 다육이로도 다육기가 충분히 이뻐요 라는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담아봤는데요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 키우시려고 시작하신다면 개수를 얼만큼 정해야 되는데 그게 베란다 안에 다 들어가는 개수를 잡지 마시고 최대한 노숙 환경에서 내 아파트 안에서 최대한 바람도 햇볕도 많이 세워줄 수 있는 환경에 내놓을 수 있는 개수로 개수로 한정하시고 그 개수가 아주 추운 겨울에 혹은 또 태풍이 불거나 하는 여름이나 장마철에 들여 놓는 공간으로써 베란다가 필요한 거지 순수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를 키운다고 하면 이쁜 다육이 보기도 힘들기도 하고 어떤 특정 계절에는 베란다 안 다육이들이 안 이뻐져서 또 마음에 우울감이 올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다행히 이렇게 거리대를 요만큼이라도 걸어서 예쁘게 보고 있는데 요 아이들 한겨울에는 아주 추워진 기운이 내려가면 또 베란다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한겨울에 베란다는 다육이 키울만 합니다 기온도 적당히 하우스 같고 또 해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키울만 한데 봄이 익어가지고 여름이 무성해질 때는 베란다 안에서 힘들기 때문에 다육이 이제 키우기 시작하신다면 요렇게 노숙 환경에 최대한 내놓을 수 있는 개수로 한정해서 마음을 정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얘기가 이렇게 퍼져버렸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을이 익어가면서 너무 이뻐지고 있는 다육이도 매일매일 이쁜데 일요일 아침 제 마음이 널널해서 더 이쁘다고 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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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